홍준표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 이런 지금 벌어졌다면서 지금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여야를 넘나드는 80 넘은 노정객 두고 여야가 쟁탈전 벌이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졌다 정권 교체하자는 건지 정권 교대하자는 건지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윤 후보는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두고 선대위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어떤 공개 비판이냐 작심 쓴 소리 아까 장경태 의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요즘 당 상황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활력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지금 이재용 후보를 보면 솔직히 무섭다 우리는 이에 맞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임승호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대변인입니다 부대변인 자 이미 선거 다 이긴 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안 보인다 국민의힘에 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매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될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변인과 부대변인들을 직접 뽑은 이준석 대표는 이런 모습이 흐뭇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변인들 참 잘 키웠구나 잘 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는 민주당 우리 또 청년위원장도 지금 계속 맡고 계시는 거죠 또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고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총괄 선대위원장 저 빈자리에 홍준표 후보님이 딱 계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임승호 대변인이나 그러니까 청년 대변인 아니시죠 임승호 양준호 공식적인 국민의힘의 당 대변인이시고요 여러 가지 파격 인사를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역시나 젊은 대표답게 정말 토론 배틀을 통해서 젊은 파격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찌되었건 이 당에 쓴소리도 하시고 MZ세대를 대표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소위 삼김시대부터 시작해서 올드보이의 귀환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당에 대한 애정과 이런 쓴소리를 하신 것 같고요 저 비어있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우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쓴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건 그만큼 정당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젊은 청년들이 꼰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죠 한준호 의원이었던가요 이재명 후보의 가장 지금 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던 한준호 의원이 내뱉었던 그 발언들 상대 정당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부터 당내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양당 모두를 가리지 않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당 그리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주는 목소리들을 각 정당에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통령 선거기관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만 안 나왔지 지금 거의 열띤 토론은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는 안 하시네요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님이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팟캐스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어준 씨가 팟캐스트에 출연한 심리 전문가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노트르담 꼬추의 에스메랄다에 비유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가짜 모범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방아쇠가 당겨진다 그러면 폭주예요 어느 순간 풀려버리면 처벌 공포가 어느 순간 약화된다는가 하는 순간 뉴욕이 들어오면 바로 무너져요 노트르담의 꼽추의 클로우드 부주교라고 나옵니다 주인공 이 사람이 에스메랄다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독실한 성직자이고 뛰어난 학자였어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거 엄청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에스메랄다를 딱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폭주하죠 소장님 삐 그래서 가짜 모범생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삐하고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서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윤석열의 에스메랄다가 아내 김건희 씨인 건 뭐 미뤄짐장이 가능할 뜻도 합니다 이를 의도한 듯 뭐 김어준 씨가 아까도 그런 삐 소리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노틀담 꼽추 하면 콰지모토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스메랄다와 콰지모토 이야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콰지모토인가 꼽추인가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태영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야기한 걸 딱 보니까 아 콰지모토가 아니고 그 클로드 프로로라고 저기서는 부주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성직자하고 재판하는 재판관하고 같이 검찰을 그런 법률가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 우리로 침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클로드 프로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겠다 싶은데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최고 권력자인데 독재자인데다가 위선자이다 이런 쪽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 검사 생활을 쭉 해가지고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지만 부인 잘못 만났다 부인을 잘못 만났다 그 이야기를 굳이 돌려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나 생각이 드는데 저게 적절한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절한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넘겨주셨고 중간에 말씀하실 때 노트르담의 그 내용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일부 표현 자체에서 또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새로 나온 여론조사 보고 한번 넘어가죠 자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4자 대결인데요 이재명 후보 32% 윤석열 후보 35%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뤄진 내용이고요 자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은가 38%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입니다 5차 범위 내 초접전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초접전 양상 이재명 기자 10수년간의 정치부 기자 활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얘기했었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봤죠 그런데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게 단순히 선출된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권교체 열망을 아는 어떤 어부바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어부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인성 갈등을 엮으면서 조정 국면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두 후보의 지지율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뭐냐면 두 후보 자체의 박빙의 승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역대 지금 나온 여론사를 다 봤을 때 정권교체 여론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윗돌고 있죠 계속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밑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건 정권교체 열망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숙제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어떠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게 밑도는 지지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또 뭘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가 신문진행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들로부터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양쪽 다 사실은 이미 양쪽 후보를 찍을 준비가 돼 있는 유권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지지율에서 저는 양쪽 다 그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론 대결에서 보는 것처럼 초저점 양상이 저희 돌직구 쇼에서도 재현됐습니다